사랑받는 분이죠. 역시 가수와 함께 연기활동까지 경영하고 계십니다. 왼쪽부터 보겠습니다. 왼쪽 시선 고정. 네 연습한 거 보여주시죠. 좋아요. 플래시가 퍼지고 있습니다. 네 수강도 충분히 봐주시고요. 아이고 무슨 보지죠. 좋아요. 오늘 시선 아주 마칩니다. 고맙습니다. 보지 많이 준비해 오셨어요. 왼쪽도 조금만 더 보지 가주시고 많이 기도해 오셔서 고맙습니다. 따봉. 네. 좋습니다. 내려와 주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